미실만? 화걸이 형 같이 보내겠다 화걸이 형 미실린다 상호도 그러잖아 상호 형은 저거 했잖아 방이상 옆에 갔잖아 어디 갔지? 형 형 손을 안 되는데 살 안 되고 살이 안 되고 저게 창피해 백핸드 드라이브 엄청 벌려 어? 그러네? 왼손잡이네? 미안해 이쪽만 보고 있었거든 미실린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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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볼이 빼때면 돼서 진짜로 이렇게 빼때면 돼서 감아줘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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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아 네 바깥으로 좀 못하고 있어야 돼요 때리잖아 점점 취리 shin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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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